고등학교 2학년 겨울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저는 절망했어요 성적은 바닥이고 저의 세 번째 짝사랑은 또 고백도 못한 채 끝이 나고 그리고 집은 비지로 허덕이고 있고 그런 저한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줬던 거는 PC방이었어요 그렇게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키도 작고 여자한테면 차이고 돈도 없고 했던 제가 게임만 들어가면 사냥도 잘하고 돈도 많은 인기 많은 게임 캐릭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PC방을 나와서 집에 오면 현실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갈 수 있는 대학도 없고 결국 장가도 못 가고 집에 늙어서까지 엄마 빌붙어서 그런 캥거루 쪽 라면만 게임만 좋아하는 그런 게임페인이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의 네 번째 짝사랑이 저에게 선배 이걸로 영어 공부해보는 게 어때? 하면서 CNN 테이프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저의 네 번째 짝사랑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영포자였던 저와는 다르게 보스턴에서 오래 자라서 영어도 아주 잘했고 오빠는 아이비리그 코널대학교에 들어가 있고 아빠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엄친딸이었어요 그리고 연애 기획사에서 또 생활을 해서 노래랑 춤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는 막 선망의 대상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영어 공부해보라면서 이렇게 테이프를 줬으니까 저는 신주단지 모시듯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피아노 위에 있는 오디오에다가 제 카스트 테이프를 넣으려던 순간 잠깐만 이것도 또 안 하고 마는 거 아니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제가 맨날 했던 생각이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못해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테이프를 두 손으로 꼭 움켜줬어요 그리고 뭐에 홀린 듯 그냥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지금부터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만 나오는 테이프였거든요 이 테이프는 이제부터 내 엄마고 내 아빠다 나는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이거를 듣고 따라하겠다 3개월 후에는 옹화를 하게 되겠지 3년 후에는 말문을 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8년 후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초등학생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즈음에 저는 게임을 끊을 수 있게 됐어요 게임을 그렇게 아이디를 삭제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8년 동안 키웠던 게임 아이디가 그 수천 시간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한낮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고 허무함에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금단 현상이 찾아올 새도 없이 저의 모든 게임을 하던 그 4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하는 그 시간을 오롯이 영어에 투자하게 됐어요 중독을 끊는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하나 대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급류를 땜 하나로 톡 막으려고 하면 탁 튕겨나고 그냥 홍수가 나지만 우리가 길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어요 갑자기 친구가 영어회화 시간에 유시찬 너 영어 발음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거죠 사실 그 친구는 여담이지만 저의 세 번째 짝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을 얻어서 CNN 테이프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어 성경도 낭독하게 되고 제가 발음이 되게 구려가지고 놀림을 많이 당했었는데 녹음해서 비교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난 후에 저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게 되고 기적적으로 저는 인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영문과의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추가 합격이라는 거 아시죠? 문 닫고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말하자면 꼴찌 합격이죠 저는 근데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꼴찌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내리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꼴찌는 그 집단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 집단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뜻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럭키한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뭐였냐면 대학교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저보다 다 낫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저의 옛날 모습처럼 못해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교양으로 시네마 영어랑 CNN 듣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으로 다 채워 들을 거야 시찬아 안 돼 왜냐하면 선배들이랑 그리고 영문과 다른 사람들이 다 학점 휩쓸어가 족보도 있고 다 답변 외워서 쓴다니까 못해 나는 영어 스피치 대회 나가보려고 나랑 같이 나가자 시찬아 안 돼 우린 1학년이잖아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이랑 유학생들이 창 다 휩쓸어가 못해 저는 그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나는 학점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만약에 지원을 다 안 하면 경험을 할 수 없잖아 나는 붙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번에 똑똑하게 준비했다가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지원할 거야 그러면 내가 유경암자 되는 거잖아 그렇게 저는 처음에 나갔던 그 대회에서 최종 10인이 갈 수 있는 결선에 진출해서 3등상을 받게 되고 그 학기가 끝나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영문과 1학년 전체 수석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딱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꼴찌는 꼴찌로 머물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가능성을 믿는다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구나 못해 라는 말은 열린 결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이후로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교환학생도 가게 되고 그리고 대회활동도 하고 군대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게 되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입니다 어 근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로부터 며칠 전에 버스에서 어떤 임산부분의 자리를 양보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남편이 강남파고다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나누고 뭐 연락처도 물어보시길 알려드렸는데 파고다에 그 얘기를 하고 파고다에서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강남에 있는 파고다 타워 20층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니까 제가 칠판에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칠판 이렇게 쓰니까 글씨를 참 못 쓰시네요 라고 하고 면접이나 보자 해서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근데 영어로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면접관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시찬 씨, 시찬 씨는 영어 학원이나 사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해외 경험도 교환 학생이 다라고 하셨죠? 네, 근데 저희 파고다 측에서 평가하기로는 시찬 씨의 영어 실력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8년 동안 살다 온 저희 강사님보다 더 유창성이 좋으시거든요 국내 최고의 강사가 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악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전 그 이후로부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8년 전에 제가 테이프 양손에 꼭 쥐고 스스로 했었던 그 약속 3개월 뒤에는 옹알을 하게 되겠지 3년 뒤에는 말문을 트게 될 거야 8년 뒤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초등학생 아이만큼 영어를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제 앞에 있는 강남 최고의 학원의 면접관님으로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점은 약점으로 머무르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들은 한때는 약점들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들도 한때는 맥주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뛰어서 학교에 늦지만 잘 뛰어서 막 세이프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워서 침밖이 흘릴지 모르는 아기였거든요 그랬던 아기가 나중에 엄마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많은 이야기로 수다스러워지더니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누워만 있던 그 아이가 아둥바둥거리다가 뒤집게 되고 기어가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뛰게 되잖아요 우리의 약점은 약점으로만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약점은 약점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믿게 되고 나서 제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참 노래도 못했고 그리고 남들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졌고 영어 때문에 놀림 받았던 건 물론이고요 근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모텔을 열린 겸에 두었을 때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스피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래 레슨도 받아서 홍대 무대에도 서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끝나지 않았으면 믿고 그리고 못해 하지만 지금만이야 내가 앞으로 내 가능성을 믿고 매일매일 이것을 한다면 나도 잘하게 될 거야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런 동생이 있었어요 7살 때부터 알았던 애인데 야 난 이거 할 수 있다 너 못하지? 했더니 얘는 나 못해 하지만 나도 나이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팔방미인이고 미국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의사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랬던 친구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들 약점으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게 되고 나서 못한다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